다들 어서오십시오 여러분들. 오랜만에 집에서 또 뵙습니다. 오늘 할 얘기들은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한 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인플런서들이 중국 인플런서들 어마어마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파이 자체가 다르니까 한국의 인플런서들 아무리 한국 인플런서라 해봤자 그냥 5천만 시장이야. 그중에 5천만 명 중에 인플런서가 소개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보는 클릭수라든지 이런 게 그냥 5천만 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중국은 파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중국의 인플런서들은 한 개 팔면 몇 억의 시장이잖아. 진짜 14억의 시장인데 그중에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은 몇 억이고 이러잖아요. 파이가 달라가지고 중국의 인플런서들 하면 다들 아실 거야.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인플런서를 끼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중국의 인플런서들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너무 다양해. 근데 이제 컨텐츠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중국도 당연히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한 개 한 개씩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중국의 먹방들 한동안 다 이렇게 봉쇄당했죠. 그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먹방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 음식 낭비한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식량난인데 너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 안 좋은 영향 끼친다. 식량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먹방 다 봉쇄해버렸죠. 그죠? 네. 왕홍. 인플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플런서가 중국어로 하면 왕홍이에요. 왕홍. 왕홍이 인플런서고 인플런서가 왕홍이에요. 중국에서는. 그거 봉쇄한 적이 있고 뭐 또 사회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뭐 약간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발음을 한다. 시사를 다룬다. 이런 사람들은 뭐 그건 뭐 제일 먼저 봉쇄가 됐고. 근데 요즘도 아주 희한한 봉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는데 중국에 어떤 인플런서가 있는데 컨텐츠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게 컨텐츠야.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었냐면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기사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뭐 왕홍촌신인가 뭐. 아무튼 이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 말고도 많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좀 대표적인 게 항상 하는 컨텐츠가 뭐 무슨 슈퍼카. 베이징에만 집이 7채래. 베이징에만 집이 7채고. 슈퍼카. 뭐 그 다음에 보석. 보석. 아주 진짜 희귀한 보석.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자랑하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명품은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다뤄지고 있지 하고 검색해봤거든. 진짜 명품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진짜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여성분들이 정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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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모으고 또 몇 년 동안 모아서 줄 서고 해서 살 수 있는 그 한 개의 에르메스 백을 얘는 거의 집이 그냥 에르메스 창고야. 에르메스를 쌓아두고 있어. 에르메스 백도 다양해. 뭐 다 있어. 그냥 그걸 쌓아놔. 보통 아무리 한국의 인플런서 뭐 한국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백 리뷰하고 뭐 뭐 명품 리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쇼핑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근데 진열을 해봤자. 진열을 해봤자 예를 들어서 뒤에 뭐 이렇게 진열장이 있어. 뭐 저런 진열장이라고 치자. 그러면 뭐 진열장 한 개에다가 뭐 백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진열장에 이 공간이 이렇게 넓으면 백 한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좀 뭔가 트로피처럼 이렇게 진열을 하잖아요. 근데 걔는 진열장이 이 백을요 이렇게 옆으로 세우지도 않아. 공간 차지한다고 다 이렇게 안 보이게 그냥 세워버려. 세워가지고 그냥 빼빼하게 채꼬지처럼 백을 그렇게 꼬잖아 그냥.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아 뭐 에르메스 뭐 이 가방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아마 중국에서 에르메스를 저만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 콘텐츠야. 그냥 맨날 자기 부를 과시하는 그게 콘텐츠야.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얘 직업이 뭔지도 몰라.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는 콘텐츠가 부였어. 자기 자신 돈을 뭐 어떻게 벌었고 뭐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뭐 뭐 그냥 자기는 그냥 돈 많다 이거야. 그냥 부야 부. 근데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부자를 자랑하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 중국에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런 부자 콘텐츠를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얼마 전에 400여 명이 채널 뭐 SNS 아이디 이런 게 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 아이디가 다 삭제됐어. 이유는 니들이 부를 그렇게 자랑하면 빈곤층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박탈감을 얼마나 느끼겠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삶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은 오롯이 정부로 쏟아지기 때문에 니들은 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기치고 있다 해가지고 그 영상이 다 삭제됐습니다. 정부에서 다 없앴어요. 근데 뭐 솔직히 뭐 그런 생각 가끔씩 할 때 있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도 SNS 보다 보면 맨날 뭐 자기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건 뭐 왜 하는 거야. 아 이런 애들 뭐 뭐 어 뭐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 근데 중국은 그걸 정부가 이제 그냥 알아서 그냥 없애버린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없애다가 뭐까지 없애냐면 이 이런 것도 없애.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런 것들을 없앴는데 봐봐. 이런 컨텐츠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뭐뭐 제일 비싼 뭐뭐 이런 거를 리뷰하는 거 이런 거 싹 없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이거 이거 이거는 뭐 슈퍼카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보석 아니면 뭐 시계 뭐 뭐든 간에 이런 거는 가격이 얼마다 미쳤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물건들을 리뷰하는 이런 것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자랑. 그러니까 어딜 가나 집 리뷰 뭐 뭐 집 공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뭐 사람마다 사는 집이 다르겠지만 중국의 또 럭셔리 하우스는 또 클라스가 너무 다르잖아요. 집자랑하는 애들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벌 이세들. 그러니까 재벌 이세들이 나와서 뭔가 설친다. 다 없앴어. 그리고 이제 아 이런 것도 있어. 인맥 자랑. 근데 인맥 자랑이 아 무슨 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인맥이 아니라 어 나 친구 오늘 누구 친구를 모셨는데 얘 부자야. 얘 어느 정도 부자냐면 이런 컨텐츠 이런 것도 없앴어요. 그리고 아 이거 나의 월 수익 얼마야. 이런 것도 없앴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좀 항상 여기에는 뭐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 뭐 좀 이제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 해가지고 컨텐츠를 없애는 거 그건 뭐 중국에서 하루 이틀 아니잖아. 하루 이틀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야. 월 수익 얼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 월 수익 100억입니다. 근데 제가 이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왔습니다. 저의 출신은 어 완전 뭐 흑수저였습니다. 이런 것도 없애버린 건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니 자수성가한 사람을 왜 없애냐. 이게 된 거지. 솔직히 그냥 얘처럼 방금 내가 보여준 얘처럼 그냥 처음부터 그냥 부자야. 부잔데 뭐 물려받은 거겠지 당연히. 처음부터 그냥 부자인 애들은 이런 건 뭐 없앨 수 있다고 치자. 아 뭐 뭐 안 좋은 영향. 근데 흑수저 출신에다가 진짜 밑바닥부터 한 층 한 층씩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공을 했어. 성공을 해가지고 월 수익이 10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한테 뭐 좀 이렇게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자기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면 사람들한테 공부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 왜 없애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이제 뭐 하라는 거냐. 이제 할 게 없어진다고. 여러분들 뭐까지 없앴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리뷰하는 사람이 자동차 리뷰를 하는데 외국차 리뷰를 해. 한국에 외국차 빨아주면서 리뷰하는 사람들 많잖아. 뭐 뭐 페라리가 좋고 포르쉐가 얼마나 좋고 독삼사가 얼마나 좋고 한국차는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솔직히 뭐 비교하는 건 되잖아. 뭐 비교하면 뭐 비교하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외제차를 가지고 와서 중국차랑 비교하면서 아 중국차는 아직 이런 게 멀었다 이런 거 하잖아. 봉쇄 당해. 왜? 너 왜 외국 제품 찬양하냐 이거야. 아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극적인 거 그런 거는 당연히 없애고. 뭐 음식 낭비성 이런 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약간 좀 범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잔인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뭐 탐관 오리들이 뭐 부정 부패들 이런 것도 다 없애요. 근데 거기서 뭐까지 없애느냐. 그래 뭐 뭐 인플런서들이 막말하는 거는 그건 없앤다고 치자. 근데 기사까지 다 없앴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떴는데 여러분들 마윈 알죠. 마윈에 관련된 다양한 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 그게 중국에서 지금 검색이 안 돼. 다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왕홍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건 또 아 이 문제를 또 다루려면 또 옛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왕홍들이 또 영향력이 왜 그렇게 커졌냐면 중국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짭퉁의 나라잖아요. 짭퉁 나라. 진짜 중국에서는 짭퉁을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들고 잘 만들어.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건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야 짭퉁의 아니 명품의 역사만큼 중국이 짭퉁의 역사도 길어요. 그만큼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카피해왔으니까 기술도 쎄. 그런데 이제 뭐 제품이라든지 뭐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카피했을 때 뭐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가 될 건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 중국의 짭퉁은 상상을 초월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상상을 제일 초월하는 짭퉁이 그거야. 음식 짭퉁. 난 진짜 오늘 기사 보다가 옛날에 뭐 이런 건 많이 봤죠. 가짜 계란. 아무리 삶아도 그냥 탱글탱글해. 노란자가 익지가 않아. 하얀 자도 익지가 않고. 가짜 계란 있었죠? 옛날에 가짜 만두도 있었어. 가짜 만두. 만두 안에 뭘 넣어야 돼? 고기를 넣어야 되잖아. 그런데 고기가 비싸잖아. 뭘 넣었어? 종이 박스를 물에 불려놔. 물에 불려놔다가 그 종이 박스가 막 이렇게 막 부러지잖아. 그거를 다져. 그거를 다져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두 안에다가 넣어.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짭퉁이라 하면 너무 많지. 그런데 요즘 보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가짜 미역이 있더라. 가짜 미역. 딱 이렇게 말라있어. 봐도 미역이야. 그런데 이걸 삶으니까 그게 뭐가 됐는지 알아요? 삶아가지고 이제 이 미역이 풀어질 거 아니야. 건져가지고 이렇게 뜯으려 하니까 안 찢어지는 거야. 딱 이렇게 펴보니까 비닐인 거야. 검정 비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 쌀. 플라스틱 쌀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서 아 뭐 중국이 짭퉁은 뭐 얘기해봤자. 아 이것도 있어. 여러분들 빨간 고추 있잖아. 그거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어. 아 가짜 당면. 가짜 그 뭐냐. 가짜 꿀. 아 가짜 와인. 어 가짜 와인. 와인은 뭐 뭐 중국도 와인을 만들 수 있긴 하니까. 그런데 그 와인을 그렇게 뭐 뭐 뭐 고급스럽게 만들었겠냐고. 그냥 이상한 것들 막 넣어가지고 그걸 라벨만 붙여서 팔았겠지. 그리고 가짜 소고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사는 딱 이렇게 놨어. 가짜 소고기는 돼지고기의 공업용 파라핀 염화 나트륨 그리고 붉은 색소를 넣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키로당 12윤에 구입한 돼지고기를 키로당 33윤에 쇠고기로 판매하여 키로당 20윤의 이득을 취한 거다.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그 빨간 고추 있잖아. 빨간 고추는 뭐냐면 고추는 진짜 고추예요. 그냥 진짜 고춘데. 아 진짜 나 이거 보고 빵 터진 게. 고추가 모든 고추가 다 그냥 완벽한 상품일 수는 없잖아요. 가끔씩 벌레 먹은 부분도 있고 약간 썩어가지고 고추에 이렇게 빨간 고추 위에 한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썩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이제 상품성이 없으니까 버리든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런 고추만을 다 골라내. 골라내가지고 그 고추 위에다가 빨간 스티커를 붙여. 까맣게 썩은 부분 있잖아. 야 감쪽 같아. 근데 그런 빨간 고추들은 대부분 개인 쪽으로 안 가잖아. 어디 뭐 공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어디 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빨간 고추를 말리던가 뭐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고추가루나 고추장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가는 과정에서 그 스티커도 다 갈려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산 안 된다 중국산 안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중국산 고추가루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 중국산 고추가루는 왜 못 먹을까? 여러분들 중국산 고추가루 안에 그런 스티커를 붙은 고추도 들어가겠지만 별의별게 다들 심지어 옛날에는 톱밥 있잖아. 톱밥이 고추가루랑 질감이 비슷하잖아요. 톱밥 나무 썰고 나오는 그 밥들. 그 톱밥에다가 빨간 염색을 묻혀가지고 그걸 고추가루랑 섞어가지고 판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짭퉁 문제가 중국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중국의 짭퉁 문제는 심각해요. 그냥 뭐 운동화나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거는 그래 그래 뭐 만든다 치자. 근데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런서들이 영향력이 어떻게 커졌냐면 인플런서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는 사업 아니야. 자기가 만약에 뭔가 잘못 팔았어. 이상한 걸 팔아가지고 명예가 실추된다면 그 인플런서는 끝이거든. 한국도 그런 사례가 꽤 있고. 그래서 중국의 인플런서들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물건들을 엄선하고 뭔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인플런서들을 믿기 시작한 거야. 야 저 정도로 유명하고 저 정도 돈 많이 벌면 설마 저거 짭퉁을 팔까? 차라리 비싸더라도 쟤한테 사는 게 나아. 이러면서 중국의 인플런서들이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중국의 인플런서 이 새끼 있잖아. 얘가 이 컨텐츠 하다가 보석 리뷰를 해. 보석 리뷰를 하다 보면 나는 이런 보석도 가지고 이런 보석도 가지고 있고 뭐 뭐 진짜 무슨 보석인데 진짜 계란만 한 거야. 계란만 한데 이런 보석은 절대 볼 수 없는 보석이거든. 그만큼 귀한 건데 애가 약간 이런 멘트를 해. 야 집집마다 이 정도 계란만 한 이런 거는 한 개씩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외출 준비를 해. 뭘 딱 차고 뭘 차고 뭐 시계 차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얼마고 얼마고 찬 거 보니까 대충 뭐 한 딱 이렇게 차니까 한 대충 20억 걸친 거야. 몸에다가. 외출을 하는데. 20억을 딱 걸치고 나가는데 하는 말이 야 이 정도 안 걸치면 어떻게 나가냐. 야 이 정도 안 걸치면 야 쪼팔려서 어떻게 나가. 야 이 정도도 안 걸치고 니들 밖에 나가니?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개그야. 이런 개그는 많잖아. 진짜 무슨 약간 진짜 짜퉁 엄청 둘러가지고 야 이 정도 안 걸치면 뭐 어디 나갈 수 있어? 이런 거는 사람들이 웃지. 근데 얘는 리얼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들이 아 욕먹을 짓을 했네. 어? 야 그러니까 지키지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웃긴 거는요. 얘 팔로워가 몇백만 명이에요. 근데 그 몇백만 명이 얘를 다 야 한국 속된 말로 빨아준다 이거지. 다들 아 역시 와 역시. 그렇지. 아 20억 안 걸치면 어떻게 나가. 역시 막 이러면서 몇백만 명의 팬들이 얘를 빨아준다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게 중국말로 그게 있잖아. 빠이진주라고. 빠이진 빠이진은 이게 빠이는 기도 드린다는 거고 찐은 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배금조. 배금주의. 그러니까 금을 이렇게 부를 찬양하는 주의. 배금향락주의라고 하죠. 그 관련된 거를 그냥 다 없앤 거지. 그리고 아 이런 부를 이렇게 자랑하는 인플루언서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누가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의 패션이 궁금하다. 여러분들 진짜 부로 패션을 자랑하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아요. 전 세계의 명품들 제일 큰 시장은 중국이야. 중국에서 다 사가 부자들이. 샤넬 뭐 이런 것들. 아 그런데 진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대표적인 정말 샤넬 이런 거 명품으로 잘 입는 사람 그 중에 GD 있잖아요. 다 인정하잖아. 패션이 뭐 옷 잘 입는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샤넬 엠베서드도 하고 샤넬 이렇게 걸치고 가잖아. 중국에도 인플루언서들 부위 인플루언서들 그걸 따라 해가지고 샤넬 깔맞춤 한 그런 인플루언서가 있어. 남잔데 샤넬 깔춤이야. 아 최신 자켓 뭐 빽들끽 딱 해가지고 선글라스 딱 끼고 막 다 샤넬. 근데 몸매가 거의 그냥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돼지야.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런 체형에서 전 지금 80kg 초반대잖아요. 샤넬 박혀있는데 거의 진짜 샤넬이 샤넬의 깔맞춤이야. 근데 몸매가 거의 그냥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돼지야. 저희 지금 이런 체형에서 전 지금 80kg 초반대잖아요. 내가 한 120kg까지 쪘을 때 그게 나와. 그 몸에다가 샤넬을 구겨 넣은 거야. 거의 무슨 딱 보잖아. 샤넬은 샤넬이야. 샤넬 이거 있어 샤넬. 샤넬 박혀있는데 거의 진짜 샤넬이 샤넬 옷이 걸친 게 아니라 걔를 포장을 하고 있어. 거의 포장육이야 거의.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멋있는 줄 알아. 막 쇼츠 막 이런 거 올린 거 보잖아. 야 씹돼지가 샤넬로 진짜 겨우겨우 끼워 넣었는데 선글라스 끼고 막 머리는 또 올백이야. 자기가 겁나 멋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거 막 쇼츠로 올리고 그래. 솔직히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샤넬이나 뭐 이런 걸 걸쳐봤자 뭐 태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알잖아요. 솔직히 GD가 그냥 뭐 옷 수거하면서 아무거나 꺄가내가지고 이렇게 걸쳐도 와 저건 뭐지? 와 저건 무슨 옷이지? 와 간지 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서민들은 계속 허탈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화들이 다 정부한테 가니까 정부는 그런 거를 없애는 거야. 그리고 정부는 공동 부유를 외치고 그러면 중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부...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야. 중국의 부자들은 야 이러고 있다가 내 돈 이거 중국 안에 놔뒀다가 이거 X대겠다. 빼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부자들이 전 세계 부동산 쇼핑이 시작된 거야. 여러분들 지금 그건 알죠. 뭐 어디나 그렇다듯이 중국인들이 가서 부동산을 사시기 시작하면 가격이 폭등해. 특히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게 캐나다. 캐나다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지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이 집을 렌트하는데 집주인이 다 중국인이야.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만 봐도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반 이상이 거의 60%일 걸 그게 다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한국 집값이 띄운 것 중에 물론 정부의 병신 같은 정책들도 있었겠지만 중국인도 한몫한 거는 확실해. 그리고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되게 그냥 안 좋잖아요. 거래량도 없고 집주인들은 집값을 안 내리려고 하고 그렇다고 이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 집값은 너무 비싸다. 안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지금 오른 집값에 그 서울 집값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량도 없고 지금 거의 뭐 그냥 집주인이랑 집 필요한 사람들이랑 이게 막 힘겨루기 하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돈 싸들고 한국 서울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봐. 예를 들어서 한 집이 100억이야. 100억인데 이 집주인은 이거를 100억에 팔라 그러는데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이 저거 100억 안 돼. 난 저거 80억까지 떨어지면 살 거야. 아 저거 100억에 안 팔아. 80억에 살 거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거래량이 거래가 안 되는데 중국인이 갑자기 들어왔어. 어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0억. 어 100억? 어 살게요. 그러면 그 집 근처 사람들은 어 잠깐만 쟤 100억에 팔았어? 야 우리 거 110억에 올려. 또 중국 사람이 들어와. 아 이거 110억이에요? 아 그 전에 중국 사람이 샀는데 100억이었다고? 야 오르네. 야 110억 사. 아 그럼 그 옆에 또 집주인은 잠깐만 100억에 팔렸고 110억에 팔렸다고? 야 오르네. 야 우리 거 120억 올려. 이렇게 되는 거야. 거품이 미친 듯이 낀다 이거지. 제주도도 옛날에 아 제주도가 약간 좀 전형적으로 그렇게도 했었죠. 옛날에 중국 사람들 제주도와 제주도가가지고 그 부동산 쇼핑할 때 아 뭐 지금도 아 이거 여러분들 이 기사를 봤는데 반년 만에 3천 채 늘었다. 한국 아파트 사들이는 큰 손 중국인.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만약에 이게 집값이 계속 거래가 안 되고 뭔가 계속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해야 뭐 이제 집값 그 집주인들도 집값 조금씩 낮추면서 사고 싶은 사람도 조금 올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시장이 자연스러운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막 사. 그럼 뭐 지값 오르지. 계속 오르지. 그럼 어떻게 된다? 어 한국 집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딱 이제 아 야 이제 집 못 산다. 일단 월세 살자. 전세 살자. 딱 들어가려 하는데 집주인이 중국인이야. 많을걸요 여러분들. 중국인이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이 5만 382가구 55% 차지해. 외국인 중에서 제일 많았고요. 그 중에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이 아파트 4만 8,332세대 중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 통계를 작성한 게 2000 2022년 12월에 작성했는데 그때 중국인 아파트 보유 수는 4만 3천 가구였는데 그 이후로 2023년에 6월에 4만 5천 가구 되고 12월에는 4만 8천 가구 되고 계속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중국인들도 솔직히 뭐 바보가 아니야. 어 야 거기 아파트 안 팔려? 어 공실이야? 나 그거 살게. 아니래. 야 어디 아파트가 제일 많이 팔려? 거기 제일 많이 팔려? 야 거래 잘 돼? 야 잠실 강남 3구? 야 나 거기 살래. 헬리오시티 지금 거기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 거기 나오는 집들 내가 다 살게. 이런 식이지. 어 거기 뭐 공실 많아? 어 거기 아파트 안 팔려? 싸? 그거 내가 살게. 이러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좀 한국 정부에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한 데 있어가지고 좀 세금을 많이 때리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를 봐봐요. 싱가포르는 자국민들이 집 사는 데는 우대가 어마어마해. 그리고 자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 일반 싱가포르의 집값보다 90% 80% 이렇게 싼 집들을 만들어주잖아. 그런데 외국인이 만약에 싱가포르 가서 집을 사야 된다? 세금 장난 아닐걸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한국도 좀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취득하는 거를 조금만 컨트롤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것도 가져왔는데 물론 뭐 이게 다 지금 그쪽 세계 얘기야. 인플루언스들이 또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 팔아. 그럼 뭐 어디로 팔리겠어? 뭐 중국이 요즘 한국에 다 들어왔잖아. 알리익스프레스 뭐 또 뭐 있어? 세무 또 뭐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통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한국에서 원래 이걸 했어요. 한국도 그래도 바이어들이 있잖아. 한국도 이제 똑똑한 바이어들이 중국에 물론 중국에 짭퉁도 많고 별로 안 좋은 물건들도 많지만 중국에 그래도 잘 골라보면 꽤 괜찮은 물건들이 있거든. 고런 물건들을 중국에서 딱 이렇게 엄선해서 그거를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대박 나고 큰 돈 벌고 그러다가 중국 플랫폼에서 보니까 야 저거를 왜 쟤네들이 하게 놨또? 야 우리가 직접 하자. 해가지고 애들이 막 이제 한국에다가 뭐 몇백억 몇천억 투자해가지고 물류센터 만들겠다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또 한국 사람들은 맞아 싼 맛에 사잖아. 나도 싼 맛에 한 3개 정도 쇼핑을 해봤다. 저 다시 안 해요. 저 저번에 뭐 저거 저거 거치대랑 신발장이랑 싼 맛에 샀어. 진짜 신발장 이만한 게 무슨 만 원이야. 샀는데 진짜 그냥 딱 만 원짜리 와요. 뭐 후라이팬 거치대 뭐 12,000원 야 싼데? 야 6개 8개가 거치가 된다고? 딱 봤다? 물건 받아서 봤어. 야 그냥 딱 딱 만 원 안 되는 퀄리티야. 그냥 딱 그 정도 가격의 물건만 와.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냥 그냥 진짜 싼 물건이 오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냥 싼 물건이 온 거는 그나마 나. 아 여러분들 이 기사 봤습니까? 중국 쉬인 의류에요? 중국 쉬인 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최대 428배 검출 서울시 두 달간 40개 제품서 유해물질 33개 제품 판매 중지 싼 맛에 이런 것들 잘못 샀다가 예를 들어서 컵을 샀어. 컵이 너무 싸서 샀어. 아 여기다가 물을 담고 마셔. 근데 이렇게 마시다가 나중에 기사가 떴는데 이 컵에서 바람물질 뭐 몇백배 검출 어떡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 제품들이 어린이용 신발 슬리퍼 그 다음에 머리띠 그 다음에 또 뭐있냐 깔창 여기서 나오는 게 무슨 이게 뭐야 푸탈레이트계 가소재 아무튼 몸에 안 좋은 그런 물질이겠죠? 근데 이게 기준치의 400배 뭐 기준치의 300배 기준치의 170배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건 나중에 어떡할 거야 후라이팬을 한 개 샀어 그 후라이팬으로 요리를 엄청 해먹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무슨 뭐 바람물질 기준치보다 200배 더 나와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너무 싼 맛이라고 함부로 이거 사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